도쿄 도쿄 오랜만에 도쿄으로 돌아왔는데요 한국에서 친구가 오랜만에 일본으로 귀국을 해가지고 그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그 친구랑 같이 호텔을 잡았기 때문에 그 호텔로 가는 중입니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어떡해? 어떡해? 정말 저는 관광객입니다 도쿄 도쿄 여기는 유락처 옆에 있는 히비아라는 곳이고요 저거는 히비아 어쩌고 하는 자주 안 와요 이쪽은 제가 자주 안 와요 거의 안 와요 여기는 되게 괜찮은 동네에요 뒤에 가면은 긴자 있고 여기 길 건너 가면은 코오쿄 터낭들이 사시는 코오쿄라는 집이 있는 곳으로 나가거든요 저 여기 이제 입구가 어딜까 일단 입구를 찾아볼게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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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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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짐대가 이렇게 있어요 짐대에 놓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저기 안에 티비가 있나보다 자 이제 저녁 준비가 됐다고 해서 저녁 먹으러 갔다올게요 저도 스고이 오마이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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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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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